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앞으로 중대본과 어떤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하고요. 그다음에 공시가격 조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급격하게 상승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해나갈지에 대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분위기는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. 어차피 선거는 선거고 또 일은 일이니까요.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주기적으로 이런 기회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무회의 때 민심을 전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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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